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만두커녕 씨 만두 발매도 안해놓고 이걸 보라고 거짓같이 그냥 떵떵거리면서 저렇게 해놨네 세종대왕을 보면 애가 바르게 크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자빠졌어 옛날부터 아주 보니까 불법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비행 청소년이 되는 아 이제 나올 거예요 이거 넘겨 이 거짓말쟁이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비디오가 어디서 링컨 대통령 비디오가 이 이 이